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9.5절 파트 2인 ellipse 타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타원의 정의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먼저 f1, f2라는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f1, f2라는 두 개의 초점이 있고 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생기겠죠 그 두 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런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을 ea라고 하면 그 다음에 초점을 제일 간단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x축에 있으면서 원점의 대칭이 되도록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초점은 c,0 하나의 초점은 마이너스 c,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길이의 합은 ea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타원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x절편은 x절편 즉 이 점과 이 점은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은 a,0과 마이너스 a,0이 되는데요 그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이 왜 a,0과 마이너스 a,0이 될까요 만약에 이 점이라면 이 점은 파란 곡선 안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더하기 이 길이가 바로 이게 두 번이니까 이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ea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0과 0,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y절편인데요 y절편은 0,b와 0,-b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질 텐데 그래서 b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런 선을 생각해보면 이 값은 c고 이 선의 길이는 a이기 때문에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점을 c,0과 마이너스 c,0 즉 x축 위에 두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항상 옆으로 더 이렇게 옆으로 더 긴 타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a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 항상 더 크게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방정식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x의 제곱 나누기 a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나누기 b의 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얻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a가 b보다 크나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초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되고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혹은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의 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꼭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a,0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 퀘이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면 초점은 마이너스 c,0이라고 하고 그 파란 곡선 위에 점은 x,y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거리의 합이 ea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거리를 쓰면 이렇게 루트 루트하고 ea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루트를 없애고 싶으니까 제곱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제곱을 하면 2 곱하기 루트 루트가 되니까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트가 있지만 간단한 루트가 생기고요 나머지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소거가 막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곱하기 x제곱은 a제곱 y제곱은 a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래서 양변을 먼저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공통으로 나오니까 b의 제곱으로 간소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a의 제곱 곱하기 b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런 타원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세로로 긴 케이스겠죠 이 케이스는 당연히 초점을 여기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방정식은 동일한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차이는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포물선에서도 했지만 세워진 경우는 xy가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xy와 xy의 위치를 바꾸면 똑같은 곡선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인데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두 개의 초점을 f1, f2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랑 비슷하죠 타원이랑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여기 있고요 c,0과 마이너스 c,0에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를 생각해서 그 차이가 일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되는 그런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이런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점에서 이 초점과의 거리는 뭐가 되죠 이 초점과의 거리에서 이 초점과의 거리를 빼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게 되니까 이 값은 아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지점이 a,0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이쪽 꼭지점은 마이너스 a,0이라는 점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그런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선인데요 이 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 곡선이 점점 다가가는 선이고요 뒤에 설명이 되니까 잠시 있다 할 거고 일단 먼저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c,0이고 두 거리의 차이의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2a라고 하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타원의 방정식과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바뀌는 차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냐 그거는 아까 타원에서 한 것과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아까 타원에서 이런 계산을 했잖아요 두 개의 거리의 합이 2a다 이번에 이 거리에서 빼기 이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만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x인터셉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x인터셉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a다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a다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버텍스라고 꼭지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타원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용어를 더 생각을 해보면 브랜치라는 것은 뭐냐면 연속 연결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물선은 이런 부분과 연결된 부분과 저런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브랜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신토트는 이 선인데요 이 선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a분의 b인 x 이런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의 x 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퀘이션이 왜 이렇게 되느냐 x의 제곱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1이 되느냐 라는 것은 아까 타원과 유사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반대 타입은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초점이 세로로 세워진 타입이고요 0,c와 0,-c로 세워진 타입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포물선 두 개가 두 개의 브랜치를 가진 포물선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차이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식을 유도해 낼 수 있을까요? 아까 원래의 식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면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방정식을 얻는 증명이겠죠? 그 다음에 쉐프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어떤 모양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 x축으로 h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k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퀘이션에서 x 대신에 x-h, y 대신에 y-k라는 값을 대입하면 간단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원인데 중심이 h,k인 타원의 방정식은 원래 방정식에서 x 대신에 x-h, y 대신에 y-k를 대입하면 이런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h를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는데도 x-가 된다는 것이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으로 양의 방향 k만큼 위로 올려주면 y-k를 대입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타원과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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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